첫 번째 게임은 의자패키 게임입니다. 슈퍼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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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치료! 아.. 위! 2대1이야. 야 2대1 2번이네. 2대1 자 우리 두 번째 게임은 우리 몽고스 밤버거의 승리로 왕퇴! 여러분 우리 간판 지워야죠? 그렇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번 승부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왕퇴의 전쟁! 전장으로! 전장으로! 도대체 어떤 전쟁이야? 다음 게임은 뭐죠? Let's go! 다음 게임 전해주시죠! 다음 게임은 여러분 혹시 고역 속의 외침이라고 들어보죠. 아.. 아.. 내가 제일 잘난다! 한국이 뭐야? 불러! 전기소탈 타고! 어! 시! 자! 더운 날 먹는 거! 석바보기! 더운 날! 총살! 여름! 경기! 여름! 떡! 아! 차가운 거! 어? 차가운 거! 천천히 말해! 조스박! 왕퇴! 왕퇴! 팔리지 말라! 누가 봐! 뭘 봐! 누가 봐! 누가 봐! 누가 봐! 조스박! 하이킹 크랙 누가 봐! 누가 봐!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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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에! 고알라! 설날! 이거 먹으면 한 살 더 먹어! 내가 많이 먹어? 너 두 분 두 살이 돼! 나이! 나이! 설날에! 나이 하나 더!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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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이거 진짜 어렵구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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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우리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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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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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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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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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요리! 요리! 놀이! 라면 비슷한 걸로! 블랙클럽!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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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신랑연! 어? 신랑연! 라면! 뭐? 신랑연! 아 이거 다 노래해! 사라마치는데! 사라마치는데! 사라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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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쉽다! 아! 도미노! 도! 먹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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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 해야 되네? 아! 끝냈어요! 엑스 탈리로! 어? 아! 진짜!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그! 지옥! 돈! 지옥! 그! 지옥! 그 돈! 지옥! 그 돈! 퇴근하지! 지옥! 그 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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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지옥에서! 지옥에서! 온 사람! 그룹에서 온 사람! 그룹에서 온 사람? 보로!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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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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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동 반대! 패스! 포도! 포도! 큰 거! 더보! 그렇지! 무서운 거! 무서운 거! 무서운 거? 귀신! 좀비! 그런 거! 그 할로윈 뭐야? 할로윈? 할로윈 게임! 그런 거를 뭐라 그래? 누구를 얻어? 정기 속살인사건! 정기 속살인사건! 아닌 거 같아! 그... 저녁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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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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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라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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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 아네! 귀신! 안 들려! 귀신이! 저녁귀신! 안 들려! 아 됐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귀신감이 맞췄는데? 뭐랄까? 위인이라서 압박을 듣는데? 위인! 귀신! 위인! 자 준비 준비! 시작! 카르마! 카르마! 패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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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앨범! 킹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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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킹덤! 화이팅! 킹덤! 화이팅! 합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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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창윤호! 정승호! 정승호! 창윤호! 고성호! 국지우! 박유성! 킹덤! 아 그거! 아 뭐라고 해야 해? 화이팅! 화이팅! 흔들이 보이는 건 뭐지 그게? 나 봐봐! 봐봐! 이거야 이거야! 정승호! 장윤호! 고성호! 박유성! 양승호! 양승호! 킹덤! 킹덤! 이거! 김지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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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화이팅! 우리한테! 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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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니 지금 가봐! 카르마! 아니! 정승호! 마우팅! 이게 뭐야? 양승호 씨! 육승호! 흑승호! 임재영! 킹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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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캔드리! 아니 캔드리! 아! 캔드리! 캔드리! 노래! 김현이 뭐해? 캔드리 우리 노래 불러준다! ㅆ! 비교해! 이진우 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진우 팀이 승리했잖아요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 4명 중에 한 명을 구제해주는 걸로 해서 이진우 팀에서 한 명이 설명을 해요. 4명은 앉아있고. 저희가 둘하고 둘하고 둘 결승해야 끝나는 마지막. 맨 마지막으로 무진이가 하고 처음 승진이가 하고 그다음에 동신이가 하고 해서 한 명을 가자. 고등학교는 어떻게 고등학교는 없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고등학교는 없지? 시! 한 명 맞추면 끝나네. 자! 와! 어! 아이고! 아이고! 애플 애플! 아이고!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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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아이폰! 그 배터리! 아이폰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해? 어? 아이폰에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어. 포로로? 우드! 휴대폰에 휴대폰! 휴대폰! 배터리 없으면 뭐해? 충전! 충전! 휴대폰 충전! 왜? 충전기! 휴대폰! 와! 형주 진짜 싫어하네. 준비! 시작! 어!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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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겨울에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대리만 준! 오! 비슷해! 빵이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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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니야! 겨울에! 영국에! 중국에! 겨울에! 영국에! 겨울에! 겨울에! 카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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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 호프! 휴집뱅크! 토프! 굿채! 으아아아! 그대로 앉아! 승부야 어떻게 알아요? 정승봉 바보! 정승봉 멍청이 들리는 척하고 있다 지금 멍청하는게? 야 계란! 준비! 준비! 자! 임지훈 마우 마우 마을? 아우 자우도 풍만두 마영 마우 마우 따우 한중이 마우 지훈이가 지훈이가 아아 아아 박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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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가 아아 아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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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나중에는 상대에 대해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밸런스 너무 안 맞다 뭐라고 아 안 들려 화내지 마 야 주훈아 우리가 있어야 하고 안 들려 근데 나 미리 한 가지만 얘기할게 우리 게임에서 이기면은 뭐라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쵸 신하야 있잖아 나 이따 고기 꼬으면 절대 내 손으로 한 번도 먹지 않을 거야 어 그러면 혹시 마세요? 먹여야지 뭐라고? 먹여야 된다 잠깐만 윤호 형 안 들려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여 드릴게 아아 지금 게임이 나버리 고마워 어떻게 틀렸어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여줄게 이제 끝난 건가요? 저희 직접 와야지 네 이렇게 이지인우 팀이 이겼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약속한 대로 설거지 그리고 신하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훈이의 신분이 뭐예요? 마지막에 명제된 자한의 경우에는 왕그릇은 할 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신하는 아니고 그리고 영의정 영의정 네네 영의정 와 진짜 완전 강제비네 언제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설거지 빠진 게 어디야? 신하는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설거지는 이따가 세탁하실게 하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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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안 들려 뭐라고 신하랑 가자 킥메이커 나도 조용히 해 사랑해 나도 조용히 해 나도! 네! 고기가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차라리 빨리 구워줘. 그.. 근데 그 전에 채소랑 저거 다 씻어봐야 돼. 아니 물이 너무 매워요. 채소 씻어봐. 예.. 남동식. 뭐? 지금 지나가.. 야 나는 이런 게 말이 안 돼. 옛날에.. 사형이야 타요. 여기 불판에 올려놨지. 빨리 갔다 와. 아.. 좀 쉬다가 대충.. 안 씻고 좀 쉬다가 시간 좀 때우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먹겠지? 아니 진짜 어렵긴 했어. 그쪽끼리 잘했어. 이게 다 씻은 거야? 네. 다 넣을게. 어허! 고기가 잘렸어 그냥! 무험하다.. 손가락이 잘리고 씻는 형! 죄송합니다. 아 그럼 고기가 탈 때마다 이 다리 태울 것이다. 도와줄까요? 그러려고 했다 보면 다 알겠군. 저는 그냥 딱 2만 원.. 저는 아무렇게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몇 시간만 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잠깐만 난 오늘만 사는 사람 있어. 빨리 꼽게. 과연 오늘까지 일까요? 나는 오늘까지 살 거다. 아 뭐 이렇게 많이 꼬는데? 빨리 꼬! 아니 꼬고 잊지 않습니까? 어허 뭐.. 이거 시간 처리가 너무 웃겨. 저 지금 저 안 쳐다봤습니다. 이거 셀핑만 해 줄까? 다 먹자. 예리овых 오이 누노 씨? 표키 좀 갖고 오라고 그런. 스커트 실시! 실시. 나는 청하다 실시. 나는 돌에 청하다. Put 저 왔다. 천하다. 나는 아직 양성치키 돌려주소 왔다. 이즈가 되게 만큼 하는 게 그쪽인데 이거 뭐냐? 이거 뭐야? 빨리 와. 어? 나 가야 돼. 너는? 내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냐? 말했어, 너는? 어? 아, 너무 빨리 가! 아, 진짜? 아, 너무 빨리 가! 아, 너무 빨리 가! 어? 아, 너무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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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